인자신 성분의 경제수에서 당신 자녀들이 새 생명이 솟아나오고 오르게 하셨구나이다. 하느님 찬미 받으소서. 또 물과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백성이 된 모든 일을 성자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아드리시나이다. 하느님 찬미 받으소서. 우리의 마음에 사랑의 성령을 구주시어 우리를 구원하시시어 주의 평화를 누리게 하시나이다. 하느님 찬미 받으소서. 세례를 받으시어 우리를 구원하시시어 함께 성령을 구원하시시어 하느님 찬미 받으시어 주의 평화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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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을 구원하시시어 찬송가 2장 찬송가 2장 찬송가 2장 찬송가 2장 찬송가 3장 내 부모는 세례나들 이름을 얘기해 줍니다 나는 처음 고맙습니다 내 부모는 세례나들 이름을 얘기해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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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하나님에게 세례나들 이름을 얘기해 줍니다 나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내 부모는 세례나들 이름을 얘기해 줍니다 내 부모는 세례나들 이름을 얘기해 줍니다 내 부모는 세례나들 이름을 얘기해 줍니다 나는 성부와 성령의 이름으로 내 부모는 세례나들 이름을 얘기해 줍니다 내 부모는 세례나들 이름을 얘기해 constructor 찬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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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송